반갑습니다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 요 네이비블루를 할 거에요 올레인시아에 그런데 1차적으로 제가 지금 탈색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저는 피카에 여기 보시면 올레인시아에 톤업 라이트닝이라고 있어요 이 친구로 해서 산화제는 6%로 해서 1대2로 해서 지금부터 탈색을 들어 탈념을 들어갈게요 톤업 라이트닝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래서 일단 어 제가 요렇게 일반 저희가 가루 탈색약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약간 크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렇게 해서 제가 20분만 있다가 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데가 몇 레벨까지 빠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한번에 이만큼 빠졌어 예 놀랍죠 예 톤업 라이트닝 인데요 제가 지금 한번에 뺏어요 자 네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샴푸하고 나와서 네이비블루 준비해서 시작 네 자 지금 25분만에 한번에 이게 톤업 라이트닝이 되네요 이거는 14레벨 그 이상으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 자체가 되게 건강해졌어요 네 확장해졌어요 보이시나요 네 확장해졌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어 저희 크림으로 된 톤업 라이트닝이 있잖아요 한번 사용해보세요 두피도 안 따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또 네이비블루를 해가지고 또 한번 염색 들어가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요 네이비블루 보이시죠 네이비블루에다가 산화제는 10볼륨 3%를 1대1로 믹스해서 젖은 모발 상태에서 이렇게 도포했어요 네 피카에 올렌시아 제품은요 냄새가 없어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꽃향이 난다 그럴까요 자극이 없습니다 네 또 저희 천연 오일 성분이 많이 들어가서 건강 염색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고객님들이 건강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두피에도 가능하면 자극이 없는 염색약을 이렇게 추천해 달라고 말씀들 하세요 그래서 저는 피카에 올렌시아를 많이 추천하는데 오늘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레벨 이상의 탈색을 해가지고 지금 네이비블루로 올렌시아의 네이비블루를 이렇게 염색을 했어요 모발은 약을 원자님들이 참고사항에서 젖은 상태에서 도포하세요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 일반 염색약처럼 그냥 마른 상태에서 도포하는 게 아니라 젖어있는 상태에서 도포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25분 방치하고요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한번 또 결과치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톤업 라이트닝으로 제가 톤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이비블루를 해서 이렇게 염색을 했습니다 예쁘죠 네 자 우리 올렌시아는 식물성 오일이구요 암모니아 프리에요 그래서 건강한 염색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자님들 참고하시구요 또 예쁜 사진 또 많이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와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시 만나요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